천년 안반수로 물이 다른 처음처럼 난 노는 물이 달라 주한 캐나다 대사관이 17일 자정 홈페이지를 통해 개방한 2013 하반기 워킹홀리데이 온라인 모집이 개방 12분 만에 마감됐다고 합니다. 워킹홀리데이는 지속되는 경기 침체 속에 어학연수 비용을 충당하고 캐나다로의 여행도 할 수 있어 매년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. 워킹홀리데이는 30세가 넘으면 자격이 안 될 뿐더러 한국과의 1회만 참가할 수 있어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. 이번 2013년 하반기 캐나다 워킹홀리데이는 17일 자정홀기에 신청 페이지를 오픈했으며 만 18세에서 30세까지만 참가할 수 있었습니다. 선착순 2,000명에게만 발급되는 파일번호가 이날 자정홀기에 한꺼번에 몰려든 신청자 때문에 12분 만에 모두 마감되었다고 합니다.